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인쇄 영역에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살짝 클릭해 볼게요 현재 1페이지와 2페이지로 나눠져 있고요 D331 장길산까지만 인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의 옵션을 클릭하시면 시트 탭에 가셨을 때 현재 A2부터 G24 영역만 인쇄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G24 영역이라고 하면 아래쪽에 오셨을 때 현재 G24 G331 장길산 여기까지만 현재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A25부터 G30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에 추가 클릭하시고 그러면 페이지 설정에 가셨을 때 시트 탭에 가시면요 자동으로 G24 다음에 A25잖아요 바로 연결된 영역이라서 A2부터 G30으로 수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었던 영역에 심표 눌러서 A25부터 G30 영역을 추가해 주셔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이 행을 반복할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이 행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될 수 있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머리끌 바닥글을 클릭하시고요 매 페이지 상단에 상단이라고 하면 머리끌 편집이고요 오른쪽 구역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머리끌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가 삽입할 수 있는 페이지 번호 삽입을 한번 클릭하시고 슬래시 그 다음 전체 페이지 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전체 페이지 번호 삽입을 클릭하셔서 전체 몇 페이지 중에 현재 몇 페이지 1, 슬래시 2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머리끌에 오른쪽 구역에다가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90% 확대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탭에 가셔서 확대, 축소 비율에다가 9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A3부터 A3부터 G16 영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1페이지, 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A2부터 A2부터 G16 영역까지가 첫 번째 페이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17부터 두 번째 표지에 표시될 수 있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페이지 설정은 시트 탭에 가셨을 때 A2부터 시작하셔서 G30 영역인데 현재 두 페이지가 A23에서 두 번째 페이지가 나눠질 건데요 문제에서는 A17세부터 두 번째 페이지 나눌 수 있도록 페이지 나누기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17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두 번째 페이지는 D051 양경숙입니다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